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의 취미생활 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바로 짜잔 자 보이시나요 자 맥도날드의 해피밀 소식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저는 또 맥도날드로 달려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잡차비가 cg를 넣어 줄 거에요 이번 해피밀은 달 청육 50주년 기념으로 스누피와 나사가 콜라보로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총 8가지 제품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1차 장난감은 7월 3일날 출시되었어요 낙하산 캡슐, 프로펠러, 우주비행기, 우주비행사 그리고 2차 장난감은 7월 17일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비행로켓, 회전우주선, 우주카트, 망원경 4종류입니다 저희가 받아온 선물은 짜잔 바로 우주비행사 스누피입니다 오 귀엽죠 한번 뜯어볼게요 짜자자잔 소리 진작은 대충 가시죠 이렇게 낙하산? 이렇게 가방을 메고 있는 우주비행사 스누피입니다 해피밀 불고기 버거 3,800원이었어요 이 친구는 옆에 폐업이 있어요 폐업을 감아주시고 넣으면 어? 뒤로 가네? 거꾸로 가면 뒤로 가는 스누피입니다 뒤로 가는 스누피 맞네요 뒤로 가요 그럼 3,800원의 한복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Kel Выネ preparation 3,800원 тыс 부족 15,600원 20,000원 25,8825,000 25,8825,000 25,8825,erweise 25,8825,000